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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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쳐 가요 미쳐 가요 가가라라 바까쳐 소즈 가쳐 막가쳐 가가라라 바까쳐 미쳐라 바까쳐 안 그래? 막장이야! 안 해 진짜! 야 원우가 게임 컴퓨터 사면 되겠다 야 아니 원우 형이 하고 싶은 거 뭐 없나? 아니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제가 100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멤버들이 다 놔둘게요 진짜? 멤버들? 딱! 너무 멋있어! 아니면 그냥 약간 다 같이 회식하시죠 회식해도 되고요 다 같이 회식! 그러면 스태프들이랑 멤버들 다 같이 한 달 더 고생했으니까 아 또 원우 형도 없네 어떻게 원우야 고마워 한 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원우야 고마워! 고마워! 봐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술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거 한 번 할까? 그래 원래 이게 이 룰을 설명을 드려야 돼 이제 민규가 설명을 한번 들어봐 자, 오늘의 판을 둘,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전 다섯 팀이죠? 전 다섯 팀이 돼서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이 그 팀을 고를 거야 어떤 팀이 제일 1등을 할 것 같은지 오늘 거의 그냥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다 탈락하고 나머지 1등 이 첫 번째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돼요 나가서 마이크 빼고 마이크 빼고 거기도 촬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카메라 없죠 2등석, 3등석, 4등석, 5등석 있던데? 그래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네, 네, 네 진 팀은 벌주 마시고 탈락 그냥 벌주는 소주 한 잔씩으로? 아, 좋아요 궁금한 게 있어 세 명이 팀이야 그러면 벌주는 세 잔이야? 그렇지, 한 잔씩 근데 만약에 팀에서 두 명이 못 마시면 나오면 세 잔 마시는 거야 너가 마시고 싶어 그러면 그럴 거 아니면 너를 팀으로 뽑아주신 분께 도와달라야 돼 SOS를 딱 우리 팀부터 짤까 그러면? 그래, 팀부터 짤까? 묵찌빠 네, 저희 팀은 블랙핑크입니다 민규, 호시, 도겸 우리는 핑크닉타이기 때문에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우리는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붐바야 야, 여기! 수학 신설해, 수학 신설해 수학 신설해, 지금 저희 팀은 블랙 수터가 잘 어울리는 필리틴 난 마 나우 저희는 은갈치TV입니다 은갈치, 은갈치 잘 나왔어요 아, 예! 아, 감독님! 술 좋아하는 감독님분들, 저희 뽑으셨어, 뽑으셨어 저희, 감독님! 블랙, 감독님! 붐바야, 좋아하시는 감독님들! 붐바야, 붐바야 야, 뭐야? 도망해 도망해 야, 민규, 제작이 하나도 없어도 도망해 우리 많을 것 같아 야, 블루 왜 이렇게 없어? 핑크 은근 많아 핑크 파이팅! 야, 핑크 왜 이렇게 많아? 블루 누구 있어, 블루 누구야? 블루 제임 블루 제임 선석이 형 블랙이야? 유성루야 핑크, 핑크 아, 역시 선석! 바이오먼 게임 해볼까? 첫 번째 게임 오케이! 자, 게임 6구로 한번 갈까요? 3, 6, 9, 3, 6, 9, 3, 6, 9, 3, 6, 9, 1, 2, 4, 5, 7, 8, 10, 11, 12, 14, 15, 17, 18, 20, 21, 21, 22, 22, 22, 23아트 너의 신성자! 이 신성자! 아 좋은데 이거? 가라 가라 가라! 박가쳐! 목장주 가쳐! There's like a loud pack of idiot bitches and I'm sick of them already. 팀 다 한잔 하자. 오케이 팀 다 한잔 하자. 일단 3명 탈락. 무슨 게임이었어요? 무슨 게임이었어요? 이제부터 슬슬 빠진다. 그럼 승관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으로 가자. 좀 말자! 승관의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톨!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 가수 노래 릴레로 불러야 돼요 너 바로 니트부터 죽을 거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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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베이베 쩔어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샤샤샤 오케이 오케이 That's so cute and purified 그 취럽 아니야? 취럽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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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쪽 팀 누가 마실 건데 내가 마실게 돼 취럽아 마셔? 취럽이잖아 오케이 자 지금 일단 그러면은 다음엔 그럼 원우가 다시 정하겠습니다 원우 형이 취럽이잖아 저 게임 잘 모르니까 게임 추천 받을게요 안 돼요 형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 그럼 오버워치 하러 갈까요 다 같이? 아 오버워치?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한 게임으로 1등이 나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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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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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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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스캐스캐스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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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은 사랑하지 마서도 맨 쫑싱힘이 난 힘들어 하다 것도 할 누가 없을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은 나를 붙잡고 오늘이 지나면 내가 미쳐가요 스크빔들아요 we like to party 자 we like to party 하루하루 하루하루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범여는 가격 좋아 좋아 we like to party 에라 충북이야 탈락 탈락 we got you 블랙핑크팀 탈락 드시면 돼요 일단 소주를 자 그러면 우리 대표에서 우리 영송 누나가 송송 이제 이렇게 남았어요 네 붐바야 다음이 뭐야? 자 붐바야 붐바야가 그게 한 소절이니까 아 그렇군요 오 마지막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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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get with it 3 feel this love 아 아 아 3 2 3 2 2 1 2 2 2 2 2 둘 중에 반반하자 반반 반반해 오 바로 이어서 1등 1등 2 2 3 3 3 2 2 2 3 4 2 2 2 2 2 2 2 2 2 3 2 2 3 2 2 3 3 2 3 스피스 게임 2 2 3 2 3 2 1 1 2 2 2 핑크 화이팅 핑크 화이팅 Let's go blue 여러분 두 번째 게임 고래 게임 어때요 고래 게임 자 고래 게임이 뭐죠 고래 게임은 이제 아직 세븐틴 우리끼리 해본 적은 없는 게임인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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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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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헷갈üzik 팀에서 한 명씩만 출전할까. 자 1 2 3 4 로 18 7 6 5 4 3 1 12 3 4 leen 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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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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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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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했어요. 했는데 돌려봐야 돼. 맞아. 틀렸어. 오케이. 탈락! 탈락! 야 우리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야 우리 빨리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후우. 바니 바니 어때? 바니 바니 좋다. 바니 바니가 술 깨면서 진짜 정신 없지. 하늘에서 토끼 토끼가 하는 말 움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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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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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이렇게 하면 너가 찐 거야. 너는 탈락. 소주 먹으면 돼. 소주 먹으면 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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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처음에 형이 바니 바니 했잖아. 그럼 당근 타임은 언제야? 바니 바니 쐬야 되는 거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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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쐬야 되는 거야? 뭐야? 원래는 1번 쐬 시작!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부터 탈락. 5, 2, 3, 4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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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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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다. 췄다. 이게 정신이 진짜 없어. 그래서 어떻게 죽을 거야. 다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도겸 내가 너 죽인 것 같다. 그럼 혼자 빠지는 거잖아. 어 이제 도겸이 잠깐 쉬고 있고 누구부터 시작할 거야. 슈어부터 해봐.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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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과니 바니 바니 며치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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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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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디 반디 생각보다 많이 생기려 난다는 서유시야 이거 어때? 재밌어 이거 잠깐 빠져 주시고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나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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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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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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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오케이! A씨는 누구한테도 부탁하러 가세요 너네 팀한테 뭐 해달라 해도 돼? 디너야 어? 너 우리 다른 팀인데? 그러니까 너 도와줄 수 있잖아 너 나 좋아하잖아 유한이! C! 출발! 오케이 이제 다섯 명이에요 핑크팀 가수! 안 돼? 왜 돼? 지금 뜬 번호가 나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도둑이가 민규야 민규 부터 음치찌! 음치찌!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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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마지막 마지막 나이스! 잘 가라 늘가도 많이 사랑해 늘가도 많이 사랑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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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t's okay 혹시 신난 게 너무 웃기다 형 형 가자 핑크팀 이긴다 핑크팀! 핑크팀 파이팅! 잘 가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둑이 가는 말을 음치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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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셋이랑 다른 게임할까? 그래 셋에서는 뭐 할 거야? 아파트? 한 글자 삼 죽구만?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거는 약간 인트로 노래가 뭐야? 369 369 369 369 하나 하나 둘 넷 다 셋 일 곱 열 널 열 열 하나 열 둘 열 넷 열 다 셋 누려 누려 열 열 열 열 열 야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핑크가 더 많은데 먼저 가게 해주면 안 돼? 야 그럼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니냐? 우리 골라준 사람은? 안 해주면 사람들 손 모으고 이러고 있어 아니 저기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짓바로 가 묵짓바로 가 안 내맞은 거 가위바위보 무게무게 해봐라 아 그냥 묵묵빠 해봐라 딱딱딱 빠빠빠 빠빠빠 아 아 아 아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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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서 저기서 봐 저기서 봐 우리 우리 팔로듣는데 형아 블랙은 진짜 둘 밖에 없는 거야? 아 핑크가 진짜 많다 근데 아 근데 진짜 일 안 해? 앱슬루니 승관 씨 게임합시다 세 글자 게임 한번 갈까? 세 글자 게임 한번 갈까?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엄마가 배고파 배고파 밥을 더 식당에서 밥을 더 밥을 더 밥을 더 팠는데 얘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주 한잔 먹고 다 그럼 이거 무효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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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부터 시작해 세븐틴 다음 엘 뭐야 뭐야 여기부터 다음 엘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아니 다음 여기부터는 순서도 못 봤어 그러면 순서야 그럼 말을 하지 않았어야지 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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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알락이야 진짜 한잔 마실 거야 한 번만 더 기간을 주세요 디노도 한 잔 마셨는데 야 다음 엘이 뭐야 다음 엘 다음 엘 그럼 엘 범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오케이 그럼 승관이부터 갈게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로가 맛있어 먹고 나서 먹고 나가시면 돼요 이제 쟤를 그냥 버릴까? 그냥 버리자. 쟤를 버리자 그냥. No, please, please! 갈게요. 그럼 이제 A씨 빠지고.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라면을 먹었다. 역시나 맛있어. 배고파. 맛있겠어. 또 먹어. 맛있어? 또 먹어, 맛있어? 이건 좋다, 이건 좋다. 우리는 세 명이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걸로. 그래, 그래. 아파트나 이런 거 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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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정할 거 잘해. 아파트. 37.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왜 이렇게 높게 한 거야? 열셋. 12. 9. 서른. 서른하나. 서른들.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 여섯. 서른 이겼다. 이게 이기는 거야? 이거는 세 명이니까 우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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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블랙 빨리. I'm so sick of this bitch. 가자. 블랙 가자. 게임이라도 할까? 게임이라도 할까? 여러분 셋이서. 지금은 쓰만이 기분 안 좋아. 너 때문에 준 거잖아. 서른넷. 게임이 대수야? 그래도 난 우리를 골라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올림픽 나갈 거야 뭐? 미안 미안. 어. 어 끝났지. 우리가. 우리가 져서 승관이 기분 안 좋아. 아니야 형들이 져서 기분 나쁜 건 아니야. 이러면은. 자 스태프분들, 외동분들 부탁해 주세요. 오오오오. 전원. 전원. 뭐하는 우리 목소리 이렇게. 전원은 뭐야? 승관이가 마지막 세 가지가. 승관이의 한마디를 듣고. 고잉 세븐틴으로 끝을 낼게요. 좋아요 좋아요. 늘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 애써주시는 우리 고잉 세븐틴 모든 스태프분들과 우리 멤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헌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딱. 빨리 하라고? 예치. 우리 딱. 40년만 함께 하시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았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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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